코코넛, 베스타치, 카페, 초코 아이고, 우리 사진... 사진을 좀 그려보세요 아르바이트 알바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쵸 사장님이 좋아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내일의 마지막 사장님이랑 인사하는 날인데 너무 아쉽다 사람이 진짜 너무 좋으신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일찍 자야지 오, 카메라 너무 웃어 잠시 하고 자러 가야겠다 잠시 하고 자러 가야겠다 굿나잇 인사야, 나 꼭 해놓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배탈 남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 어쩔게? 갈로는? 돈돌린 젤라스피는? 최고 응 응 잘 봐요 그녁 나